사랑하는 메가스태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. 아직까지 EBS 수능 특강 풀어보지 않은 학생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메가캐스트 촬영하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메가캐스트는 샘추천 메가캐스트예요. 샘추천 메가캐스트는 선생님의 강의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간 근데 선생님이 진짜 너무너무 잘 만들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강의가 있어서 홍보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 캐스트 찍는 거니까 특히나 또 제목도 클릭했다라는 건 정말 EBS 수능 특강이 그래 좋고 가성비 너무 좋은 교재인 것도 알고 또 이미 어쩌면 대부분 다 구매를 해놨을 거고 풀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는데 아 이걸 으뜩하지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이 분명히 클릭했을 거라 믿고 너무너무 좋은 희소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끝까지 한 번만 좀 들어주면 좋겠어 들어주면 자 먼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어쨌건 연계교재죠 연계교재 연계율은 50% 물론 이게 뭐 직접 연계냐 간접 연계냐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다 됐고 어쨌건 평가원에서 수능 연계교재래 이번 수능 그러면 11월에 수능을 볼 건데 10월달이 되면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잡혀들어가가지고 막 출제를 하실 건데 그 교수님들한테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가 당연히 주어지겠지 그리고 이거 연계율 50% 간접 연계가 됐든 뭐 되든 50% 할 겁니다 라고 주시겠지 그러면 당연히 교수님들이 어떻게 할까 다 풀어보시겠지 다 검토해 보시겠지 아주 꼼꼼하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론할 수 있어? 없지?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번 우리 수능을 출제할 그 교수님이 꼼꼼하게 어쨌건 한번 볼 그럴 교재야 그 교재 안 보고 들어갈 거야? 안 보고 들어갈 거야? 미쳤어? 진짜 큰일 날라고?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? 수능 출제할 우리 교수님이 꼼꼼하게 다 볼 교재를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연계시키고 이 교재가 어쨌건 평가원에서도 얘기한 연계 교재니까 이건 어떻게든 좀 반영을 좀 해보자는 뭔가 긍정적인 태도로 볼 교재인데 안 봐? 안 봐? 봐야지. 그치? 봐야지. 봐야 되는 거 알아. 아는데 이제 100여일 남아 있는데 이 남아있는 약 100여일 기간 동안 아 알아 알아. 나도 봐야 되는 건 알겠어. 선생님 누가 몰라요. 근데 할 게 너무 많아요. 아직 뭐 기출도 못 끝냈고 또는 뭐 엔제도 지금 뭐 여기저기서 푸는 것도 있고 모의고사도 보고 저 개념도 보고 뭐 할 게 많다 보니까 그거 좋아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 알매도 아 계속 미루게 돼요. 선생님 어떡하죠? 걱정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쌤이 여기 봐. 자 한 방에 끝내는 EBS 수능특강 변형이라는 교재야. 이미 강의는 4월 달에 다 완강됐습니다. 다 완강된 강의인데 어? EBS 수능특강 변형? 이게 무슨 강의냐면 자 일단 이 위에가 뭐냐면 EBS 수능특강 문제수야. 수학원 178문제, 수학도 187, 확통, 미적, 기하 이게 문제수야. 자 이걸 쌤이 다 풀어봤어 꼼꼼하게. 우리 연구실에서 다 갔지. 풀어본 다음에 들어봐. 너무 뻔한 거. 기출에서도 이미 다 볼 수 있는 너무 뻔한 문제들 다 뺐어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원래부터 아는 거잖아. 원래 기출에도 있는 거잖아. 이런 거는 그 기출에서 풀어보든 EBS 풀어보든 똑같은 그런 문제. 다 뺐어. 그러고 어? 이번에 EBS 수능특강 안에만 있는 독특하고 괜찮은 발상의 문제들이 꽤 있어. 그거를 다 취합해서 어? 근데 그중에서 야 이거는 진짜 구리다. 아 이건 누가 봐도 구리다. 이건 아마 수능 출제할 교수님도 야 이런 걸 냈냐? 이게 뭐야? 지저분해. 이런 거. 이런 거 좀 빼고. 어? 봤더니 야 이거 되게 참신하네. 야 되게 잘 만드셨네. 야 요즘 안 그래도 뭐 어? 뭐야 수학원 수학2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뭔가 독특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쨌건 못 풀게 만들기 위해서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 이 시점에 야 이 아이디어 참 괜찮네. 이거 참 괜찮네. 이런 거. 다시 말하면 만약에 교수님께서 그 문제를 반영하셨을 때 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. 그 문제만 싹 다 선별했어. 그래서 직접 내가 강의하고 싶지만 선생님은 EBS 강사가 아니니. EBS 강사 안에서 직접 강의할 수가 없어.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연구실에서 또 변형했어. 더 이쁘고 좋게. 진짜 더 이쁘고 좋게 변형했어. 정말이야. 우리 미리 이거 풀어보고 강의 들었던 학생들이 다 그렇게 평가했고 만족도 진짜 100% 다 너무너무 좋다 그랬어. 그렇게 추렸습니다. 이렇게. 수학원 21문제 수학2 19. 확통미적 기한은 다 15으로 좀 맞췄어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으로 내가 만들었고 그 책을 가지고 모든 강의를 완벽하게 다 이미 완강되어 있다. 완강되어 있다. 그러니. 자. 이렇게 결론. 다 풀어보기 부담스러운 연계교제를 주요 문항으로 한 방에 내가 정리해드릴게. 한 방에. 내가 뭘 약속할 수 있냐면 이 EBS 수능특강 변형 강의를 선생님이랑 같이 듣고 이걸 다 풀어보고 나면 아 그 EBS 수능특강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 있었잖아. 그거 한 방에 해소해 줄 거고 만약에 이번에 10월 달에 교수님께서 수능 출제하면서 EBS 수능특강에서 야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내용 너무 괜찮다. 요거 이번에 연계하자 해서 연계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풀어본 학생과 풀어보지 않은 학생이 분명히 차이가 날 만한 그런 소재들 그런 문항들 다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될 일 전혀 없을 거야. 요것만 풀어보면 수능특강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선택과목 그거 다 혹시 안 풀어보고 혹시 다 풀기에 부담돼가지고 아직도 막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에게 요걸로 한 방에 딱 해결해 줄게. 물론 전제조건은 있어.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? 좀 전에. 그래 EBS를 다 풀어보고 기출에서 이미 뻔히 볼 수 있는 소재는 다 제외했다 그랬어 분명히. 그게 전제조건이야.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저는 기출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. 아직 개념인데 그건 좀 아니야. 아무리 그래도 우리 수능 볼 때 기출도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간다는 건 그건 조금 예의가 아니지. 그러니까 기출은 당연히 봤다는 전제하에 그럼 또 이게 또 애매해요. 기출을 뭐 어디까지 봤다는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쩌고 또 기출백제 강의가 있는데 100, 100, 100 해서 300문항 정말 다 누구나 꼭 봐야 되는 그런 기출을 잘 모아놨고 또 그래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기출강의 정말 요즘에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다 잘 촬영하셨죠.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문항들 다 보면 되는 거야. 알았어? 그러니까 그게 다 뻔하게 기출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또 다뤘던 모든 내용들 그거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다 아마 하셨을 거고 그런 강의나 아니면 교제를 다 한두 번씩은 접해서 봤을 거랍니다. 그러니까 그건 봤다는 전제하에 알았어? 봤다는 전제하에 EBS도 다 좀 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책이다. 그래서 이걸 내가 한 방에 해결해드릴게요. 한 방에.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모의평가까지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9평 보기 전에 EBS 수툭은 한번 끝내야지. 근데 아이고 저거 끝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보면 그냥 한숨만 나왔던 사람들은 쌤과 해봅시다. 알았죠? 다시 얘기하지만 이미 이 강의는 4월 달에 완강이 됐었던 강의인데 뭐 요즘 들어서 이제 EBS 이제 뭐 여름방학 때에서 그런지 EBS에 대한 부담감들 또 EBS가 요즘 가성비도 좋고 좋은 교제라는 것도 연계교제라는 거 그래서 EBS를 좀 더 풀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들이 너무 많더라고. 그래서 게시판에 이 질문들이 꽤 올라왔어. 선생님 강의 이런 강의 있는데 정말 이것만 풀어보면 될까요? 아니면 뭐 이게 어떤 강의인가요? 내가 공개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잘 만든 강의라는 거 그리고 너희한테 내가 도움 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 퀘스트를 촬영했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자신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한번 쌤 믿고 한번 이 강의 한번 좀 들어봐봐. 진짜 아주 깔끔하게 한 일주일도 안 걸려요. 이거 다 듣는데 그러니까 금방 딱 듣고 아주 마음 편안하게 수농특강 탁 털고 갈 수 있잖아. 맞아? 그렇게 할 수 있고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. 교재 구성은 지수로감수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EBX 수능특강의 전문항을 분석 후 선별해서 기출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소재의 문항들을 이렇게 변형을 했어. 알겠어? 문제 아주 좋을 거야. 풀어보면 야 아주 쌈박하고 참신하고 너무 좋네 이런 느낌 될 겁니다. 그리고 기출 정리를 하면 이 기조만으로 수특 해결한다라는 거 좀 전에 했던 얘기고 그 다음 또 그 뒤에다가 제가 같이 조금 풀어봤으면 하는 기출 문항들도 또 선별해놨어. 이 문제 했으면 이거와 함께 또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문항들도 한 번 더 여러분이 보완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기출 문항들 그런 문항도 함께 수록했고 이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설지도 다 첨부해가지고 잘 넣습니다. 알겠죠? 이것도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그냥 보여드리면 이미 이게 4월달에 올라왔던 강의이기 때문에 수강평들도 꽤 많이 지금 달려있거든요. 그중에서 그냥 하나 내가 그냥 선별해왔는데 봐봐 저는 기숙학 공부하는 N수생이고 수학은 뭐 미적 100분이 뭐 이 정도 나오는 학생입니다. 꽤 잘하는 학생이죠. 잘하고 뭐 엄청 잘하는 학생도 아니다만 이 강의 추천드려요. 하위권 학생들에게도 물론 좋겠지만 1에서 2등급 학생 중에서도 공부할 게 많아서 수특 3권 다 풀기는 부담스러운 학생들 특히 N수생들 들으면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계획서이다 보니까 수능 전까지 굉장히 많지 않더라고요. 참고로 저는 파워 뭐 제입니다. 뭐 요즘은 MBTI 얘기하니까 자 일주일 정도면 완강할 수 있으니까 풀고 아리까리한 건 강의 들으면서 한두 개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끌지 말고 단기간에 빠르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틀렸던 문항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죠? 그럼 이제 마지막에 수능 완성은 부담스러지지 않으니까 여름 기간 동안 스스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럴 생각해요. 김성호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. 해서 짧지만 정말 정확하게 이 수능 특강 변형 강의를 녹아내 그러니까 어떤 강의인지 어떤 교재인지를 정확하게 녹아내려서 말한 수강평인 것 같아서 이 수강평을 내가 갖고 왔고 알겠어?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학생이 됐던 못하는 학생이 됐던 간에 EBS 수능 특강 뭔가 부담되잖아. 그러니까 한번 쉽게 딱 해결해낼 수 있는 진짜 진짜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그런 강의와 교재라고 확실한다.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할 거야. 쌤 그럼 수능 특강 알겠는데 수능 완성은요? 수능 완성은 어차피 얇게 있긴 하지만 한 권이긴 하지만 저는 수능 특강도 안 하는데 수능 완성? 그래 아까 좀 전에 수강평 쓴 학생은 되게 잘하는 학생인 것 같고 걔는 지금 뭐 그래 수능 완성 그냥 풀 것 같은데 수능 완성도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요? 당연히 내가 해줄 거야. 수능 완성 이미 선생님 다 풀어봤어. 풀어서 수능 완성도 똑같이 거기서 꼭 봐야 될 문항들 선별해서 변형까지 거의 다 완료했어 이미. 완료했어. 완료했고 이거는 언제 해줄 거냐면 10월 달에 10월 달에 올해 기출 올해 3월, 4월, 6월, 7월, 9월, 10월 사관학교 기출 그중에서 여러분 또 봐야 되는 것들 중요한 문항들 잘 선별해가지고 또 이쁘게 한번 총정리를 해줄 거거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같이 수능 완성 변형한 것들도 섞어서 이렇게 10월 달에 제가 해드릴 거고 이때는 제가 물론 교재가 나오는데 10월 달 돼가지고 또 교재 사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이거는 그래 아주 좋은 문항들 내가 잘 변형해서 넣은 거 맞지만 올해 기출들을 또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막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팔고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교재가 나오긴 해요 나와서 판매도 할 거지만 PDF 파일도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알았어? PDF 파일도 제공할 거니까 PDF 파일 다 뽑아가지고 저는 할래요 그런 사람은 뽑아서 하시고 아 그래도 쌤 저는 그냥 어차피 그거 출력하는데 돈 더 들고 더 귀찮아요 그냥 교재 살래요 라는 사람들은 그래 구매해서 하셔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이렇게 10월 달에 또 마련해 올 거니까 이번에 EBS 수능 특강 변형 지금 잘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기다렸다가 수능 완성 그래 지금 풀면 너무 좋고 만약에 또 수능 완성 그거 푸는 것도 너무 부담되고 이거 어떡하지? 라고 좀 고민했던 사람들은 제가 10월 달에 또 수능 완성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이때는 또 PDF 파일로도 내가 제공할 거니까 알았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성적 올릴 수 있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점수 더 잘 받을 수 있게 선생님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알았죠? 선생님 착하죠?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? 그렇지? 여러분 하여튼 성적 무조건 잘 받을 거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지금 여러분 나오는 그 성적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 분명히 받을 수 있어 뭐가 됐던 간에 막판이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아? 어떤 거든지 간에 마지막에 얼마나 힘을 딱 내서 스파트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? 그러니까 100일이나 남았어 100일 너무 많이 남았다 너무 많이 남아서 민망하다 민망해 알았어? 민망하니까 여러분 남은 이 100일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알겠죠? 선생님의 띵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알았어?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과 포텐 제가 끄집어내서 빵 터뜨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? 그러면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? 감사합니다 네